이번 주 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유두고와 전도자 바울사도의 만남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최고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인물들을 소개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때로 내가 저렇게 저 인물처럼 되리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유두고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인물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의 유두고와 전도자 바울사도의 만남입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귀한 만남들이 이루어집니다 또 이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규모 있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축복된 만남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규모를 갖추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규칙적인 이런 옷들의 만남과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두 주간에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일을 가졌습니다 26명의 두 주간 한 번도 결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일을 참석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어린 엘레멘트리 스쿨에 다니고 있는 어린 엘레멘트리 스쿨에 다니고 있는 아마 이들의 영적인 삶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평생 동안 지속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규모 있는 전도자, 렘넌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육신적인 이런 어떤 규모도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렘넌트를 리더로 쓰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는 리더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요 그리고 이런 어떤 프로페셔널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요 이런 사람은 경제를 활용하는 것도 규모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시간을 활용하는 데도 규모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7시간부터 또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시간 규모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틀림없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저녁에 잠자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공부하는 거예요 또 일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낮에 활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꿔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을 낮삼고 낮을 밤삼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자고 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함께 살고 있는 룸메이트를 살려낼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늘 함께 공부하고 있는 클라스메이트를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이곳 저곳에서 만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살려내는 자로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자는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인생 성공하는 이런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첫 번째 삶의 규모 있는 자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자가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 받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 일어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새벽의 사람이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십니다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내가 새벽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삶의 규모 있는 자라는 보금 전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금 스타일 렘넌트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저것이 바로 보금 가진 렘넌트 스타일이구나 이것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자는 보금의 참 가치를 알고 발견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크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바울 사도 같은 고백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이건 크리스도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인도하시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바 되어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사는 인생인가 하면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많은 렘넌트들이 손에 핸드폰을 잡고 살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핸드폰을 잡고 사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내가 핸드폰에 붙잡혀 사는 사람 아닙니까? 이 바울 사도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24시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습니까? 24시간 핸드폰에 붙잡혀 살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의 학교에 이런 셀폰을 가지면 안 된다 가져오면 선생님들이 뺏는다 이런 주의를 우리가 수도 없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업시간에 가져와서 계속 수업하지 아니하고 책상 밑에 넣어놓고 누군가하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람들을 제가 자주 봅니다 이런 사람은 한순간도 손에 셀폰을 놓고 살 수 없습니다 잠자리에 들어가면서도 셀폰을 가지고 이불 속에 들어갑니다 밤 12시가 넘어도 계속해서 누군가하고 지금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가끔 렘넌트들이 비싼 셀폰을 잃어버린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 손에 가지고 한 5년 썼던 아주 낡은 핸드폰 잘 키판에 눌려주지도 않는 핸드폰을 지난 월요일 날 분실했습니다 전화기가 잘 되지 않아서 한 번쯤 이제는 전화기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헌 전화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 속에 들어있는 모든 전화번호와 이런 정보를 많이 잃어버리겠지요 전화기도 잃어버리니까 좀 아쉽고 섭섭하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주 값비싼 전화기를 가지고 하나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닌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며칠간은 공부가 잘 안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좋은 거 가지고 다닐 거 없습니다 시내 가면 아주 싼 이 셀폰이 있잖아요 우리는 최소한의 어떤 정보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셀폰이면 안될까 하는 생각합니다 너무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여러분 자신이 상당히 상실감이 생겨져요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는 이런 생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좋은 셀폰을 손에 가지고 다니다 보면 진정 여러분이 잡아야 될 그리스도의 손을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 자로 사시기를 주의하므로 추천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자는 삶을 통하여 말씀이 성취 되어주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여러분들은 응답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유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하는 모든 걸 다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규모가 갖춰지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천드립니다 이런 영적인 규모가 갖춰지지 않았던 한 사람이 오늘 소개되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8절 9절에 보면 창문에 걸터 앉아있던 유두구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들어와라는 지역에서 이제는 다음 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이런 시간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밤중 오늘 이 영어성경에 오면 Until Midnight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 12시가 될 때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의 유두구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있었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어디에 앉느냐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앉아있느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앞자리를 앉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늘 말씀 듣는 앞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하므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앞자리를 내 자리로 만드세요 평생 동안 우리가 바교에 있는 동안 이 자리는 내 자리입니다 여기다가 이름은 쓰지 않지만 여러분 스스로 이런 마음에 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유두구가 창문에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창문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유두구가 피곤하고 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이 말하기를 깊이 졸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깊이 졸았던 유두구는 조는 수준이 아니라 잠자는 수준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육신에 잠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잠자고 있다 지금 이 유두구 같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졸고 자고 있는 사람은 깨야 돼요 유두구가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고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보세요 악한 마귀 사탄이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찬나니 아멘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될 시간에 듣지 못하는 자가 마귀 사탄의 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듣는 자리로 와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심판받는 자리까지 가까이 갔습니다 예수님께 아주 가까이 갔어야 돼요 그런데 좀 거리가 떨어졌어요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베드로는 염려된 마음으로 예수님 심판받으시는 이런 어떤 재판장 좀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의 어린 계집종이 나타나서 당신이 바로 저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닌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베드로가 부인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우리는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졸거나 자면 안됩니다 창문에 걸터 앉아있던 애 유두고가 깊이 졸다가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오늘 본문 9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 일을 다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를 쓰십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밤이나 낮이나 계속 졸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계속 잠에 취해 있는 사람은 큰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뭐가 안됩니까 왜 힘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자꾸만 마귀 사탄에게 속고 있습니까 너가 영적으로 졸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야 됩니다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더 졸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결국 유두군은 창문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걸어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예배하는 자가 왜 우리는 성령과 진리 바로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지 거기다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말하는 조동사 must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너는 해야만 한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은 worshi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우리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너는 예배해야만 한다 분명하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자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이 특별 새벽 기도 두 주간 랩런스들과 중직자들 모여서 이 자리에서 날마다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우리 랩런스쿨의 학교에 이런 부주 문제나 이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에 주인 되는 사람이 죽었어요 주인 나오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 욕심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것은 랩런스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 열흘 차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불러가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예배 드려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한 일을 순유한 일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는 죽었던 청년 유독우를 살려낸 바울 사도가 나옵니다 이 바울 사도는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바로 죽었던 유독우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죽은 사람을 붙잡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전도자들입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와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전도자가 봤다면 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크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내 속에 함께 하시면서 인마누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이런 자로 쓰임받아 됩니다 문제가 여러분을 통과할 때 축복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모든 사건과 일들이 여러분을 통과할 때 응답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슬픔이 여러분을 통과할 때 기쁨으로 바뀌어서 나타내야 됩니다 이렇게 바꾸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넣어주는 이런 귀한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너희들은 떠들지 말라 생명에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라 오늘 본문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죽은 유독을 이제 품에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무만 하지 말라 이에게 생명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독을 데리고 삼층에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이제 날이 새기까지 그와 함께 말씀을 나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죽어 이제 생명을 잃어버린 이런 영혼들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질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잖아요 생명되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내 속에 계신 크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속에 계신 크리스도의 생명을 바로 유독에게 넣어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크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살려내는 자로 사시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죽었던 유독으로 살려내므로 인하여 함께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그들에게 큰 위로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전도자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은 위로받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은 뭔가 기쁨을 자꾸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너희가 먹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셔라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며 맺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규모 있는 전도자의 삶을 다시 한 번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는 영적인 규모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육신의 규모를 생각해야 돼요 경제의 규모도 생각해야 돼요 이런 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든 내가 물질을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도적질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어린 랩런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11조를 하는 습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자는 어느 날 하나님 내가 10의 3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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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내가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 반절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이런 이런 여러분들이 영적 또 육적 경제 모든 시간 규모를 갖추는 전도자의 모델로 사시기를 주의로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배의 보좌를 사모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충심을 드리세요 저 뒤에 앉으면 예배 집중이 잘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들을 때 먼저 앞좌석을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우리의 마음이요 자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런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성공시키세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늘 성공하고 있다 이 사람은 모든 범사가 잘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 생활이 잘 안되고 있다 다른 일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를 공부를 잘하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먼저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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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죽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해 주는 전도자로 사시기를 주의하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다섯 명 이상씩 여러분 전도하세요 명단을 적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만나는 대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주심을 그들에게 말하세요 다음에 한다고 위로 좀 하세요 그들에게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이 되기를 주의하며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이 보금의 황금 어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귀한 전도자 바울사도와 유두구가 만난 것처럼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의미 있고 멋진 살아나는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주의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감아 역사인도 하시미 팔라원 땅에 교회를 세교하여 또 산회사의 지역에 우리의 지교의당을 세우게 하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모두게 하신 아버지요 또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살리는 자로 전도자 바울사도 같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자들이 이 마음 가지고 현장에 나아갑니다 모든 자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은 총이 영원히 영원히 함께하실지요다 아멘 예 믿음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을 보기에는 엄거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을 심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원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 하나님은 참 믿느라 그 약속 믿는 나에게 눈치 못할 말씀들이 있을까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서서 가슴 한글자막 by 한효정